2022년 6월 17일 금예리입니다. 바우스미농은 매실 따는 날입니다. 매실 하나가 엄청도 실실하고 실실하고 엄청 더 크네요. 매실 따는 날입니다. 매실이 주렁주렁주렁 열렸답니다. 이렇게나 크게 매실이 열려서 오늘은 매실 따는 날 해서 매실장아찌 담글거랍니다. 인증사 영상 찍고요. 한나무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었어요. 따기 전에 인증사 하면서 와, 엄청도 많이 붙었죠. 여기가 바우스미농원이랍니다. 여기 철컥 인증사 찍으면서 이제 딸겁니다. 따기 전에 이렇게 인증사슬 찍고 있습니다. 반꽃이 활짝 피기 시작하면 이렇게 매실나무, 매실도 주렁주렁 열린 것도 따서 매실장아찌를 담근답니다. 그래서 요거 따기 전에 이렇게 인증사 찍으면서 반꽃이 활짝 활짝 피었어요. 반꽃 향내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엄청 더 좋아요. 밤나무 동산에 매실 따기 따기 전에 이렇게 인증사 찍으면서 철컥 반꽃도 구경하세요. 반꽃 보여드릴게요. 반꽃 보셨나요? 요것이 반꽃이랍니다. 밤나무에 그런데 향기가 엄청도 반꽃 향기가 좋아요. 와, 여기에 이제 밤이 매달릴 거랍니다. 쫙 하면서 매실 따는 날에 영상 찍으면 오늘의 영상 끝.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영상 찍었습니다. 바우새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철컥 인증하세요. 철컥 고맙습니다. 밤나무 꽃이랍니다. 참여해주세요. 저는